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수저통 가까이에 꼭 이걸 두세요. 돈복 터져요라는 그런 내용으로 무엇을 그 두라는 이야기인지 또 무슨 근거로 그렇다는 건지 간단히 그 이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 그 집안 수저통에 그 포크 같은 거 절대로 그 꽂아져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. 어차피 그 집안에서 그 사용 중인 그 수저통이라는 게 또 과하게 그 오행 금기운의 그 집합 저장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그 한 기운이 또 과하게 또 편중이 되면 집안의 그 돈복 에너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. 이때 이런 그 편중을 조금 우리가 또 제어를 해줄 수 있다면 또 중화를 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무언가를 또 개입시켜줄 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 환경으로 또 구축이 되었을 때 또 그때 그 집안의 돈복이 왜곡 없이 또 안정되게 그 뿌리를 내리게 될 테니까요. 우리가 그 이런 상황에 그 도움을 받을 것 가운데 이 작은 녹색 식물화분 꼭 빼놓을 수 없죠. 수저통 가까이에 이렇게 그 작은 녹색 그 식물화분을 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편중된 그 기운의 그 제어라든지 그 중화에 크게 그 한몫한다는 것입니다. 아주 그 좋다는 것이죠. 또 여러분들께서 그 집에 그 만약에 말이죠 그 양초가 있는 집들이라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. 그 양초를 그 수저통 가까이 그 두는 것만으로도 또 집안을 그 예리한 그 자극이 머무르는 그런 공간이 아닌 돈복이 그 불을 밝히는 아주 그 멋진 그 풍수환경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. 항상 그 말씀을 드려왔던 내용인데요. 집에서 그 초에 그 불을 붙이는 걸 저는 그 권장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. 가정공간은 그 가정공간의 그 주기능이 있죠. 가정을 그 기도도량이나 그 법당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. 우리가 그 마음속에 그 간절함만 담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그 양초가 주는 그 풍수효과를 또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것이고요. 이때 또 가능하다면 그 초의 그 형태가요. 멀쑥하게 그 가늘고 키가 큰 그런 초보다는 키가 작고 그 둥글 넓적한 또 두림뭉실한 그런 그 넓적한 그런 초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. 잎이 넓은 그 화랩식물의 그 잎이 그 풍수에서 또 권장이 되는 그 이유를 또 떠올려 보신다면 원리는 그 같은 원리니까요. 또 충분히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. 또 형형색색 그 소품으로 파는 그 향초 같은 것도 물론 좋고요. фф. up